그래서 의료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이번 사태가 얼마만큼 폭발력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당사자가 본인이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보시죠. 곧 3차 의료기관의 교수들이 번아웃 될 겁니다. 그리고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번아웃이 될 겁니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직으로 더욱 축소가 되고 3차 의료기관의 응급실은 진로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결국에 가서는 거의 모두 사직해서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진로기관으로 중증 환자가 몰리기 때문에 결국 2차 진로기관에 중증 환자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정부가 또 강제로 처리해라. 강제 환자 환자 배정법 같은 걸 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게 되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응급실은 문을 닫게 됩니다. 이 현직 의사인 구리님이 보기에는 한 달 후 정도가 되면 3차 진로기관이 문을 닫고 두 달 정도가 되냐면 2차 진로기관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달 아니면 세 달 정도?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직 의사의 여러분들 가설이니까 현실화될 것이냐는 문제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타이밍의 문제뿐이고 응급실에 셧다운이 불가피하다고 이분이 보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한 겁니다. 상황을 그렇게 소홀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응급의료인력들이 43%나 사지겠다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7개월 버텨온 겁니다. 기적적인 일인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라고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까지 끌어온 것이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정도 끌어온 것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모르고 한 달 지나면 나아지겠지 한 달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메디칼 닥터입니다. 닥터 닥터 액시스. 많은 사람들이 배후 진로 의미를 모르는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의 어떤 환자가 왔다. 심장마비 그대로 두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과의 의료진이 심폐소생으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의사의 최전방의 역할입니다. 그 후로 그 원인을 찾아 배후 진로를 뜻합니다. 심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심혈관의 문제라고 진단이 되면 진단 이 과정도 영상의학과가 영상 진단을 해야 됩니다. 배후 진로를 담당하는 의사들 각과 전문의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혔다면 심장의 혈관을 즉시 배후 진로를 뚫어줘야 됩니다. 심장내과 영역입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배후 진로를 담당하는 흉부외과에서 혈관을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배후 진로를 한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협진이라고 이렇게 하죠. 필요 없는 과가 없다. 모두 다 종합병원에 필요한 겁니다. 모든 과들이 다 있어야 원활히 돌아가게 됩니다. 마취과 영상의학과 병리과가 다 필요합니다. 배후 진로에 모두가 필수적입니다. 신근경식이란 진단이 응급실에서 바로 알아낼 수 있었다면 참 행운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경우도 있고 다른 병일 경우도 있습니다. 배후 진로진들이 짱짱하면 더 정확한 판단을 빨리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의 의료위기 전공의 공대에 발생한 의료위기를 응급실 위기라고 명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응급실의 이름들 모든 진료가 협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의 의료체계의 이름들 위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아무도 이런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고장 나오는 것이 응급실 위기 더하기 진로제한 이 정도인 겁니다. 진로제한을 더 파고들었으려면 더 의사들이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국민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어제 응급의로위 43% 사직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한 분께서 여러분 남긴 겁니다. 장례식장에 통상적으로 3일장이 보통 이루집니다. 요즘은 화장장에 예약이 밀려서 4일장으로 미뤄지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4일장이지만 앞으로 5일장 6일장 등등 계속 미뤄질 것 같습니다. 화장장에 철이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 체험담을 남기신 글들을 보고 증거물을 계속 축적하면서 사건의 실제적인 진실에 대해서 추론을 계속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머릿속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현장 상황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몇 달 동안 계속 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인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실제적 진실을 다가가는 겁니다. 장례식장이 계속해서 예약이 미뤄진다는 거 아닙니까 철이 용량이 있는데 철이 캐파를 넘어서는 뭐죠 대상자가 하장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평화시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사태 책임논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상당히 중증 상태인 겁니다 그냥 비상의료체계 잘 돌아가고 있다 응급실 위기 상황 가능하다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한국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시사 문제도 다루지만 당분간 이 이슈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50% 정도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실제적 지시를 국민들이 잘 이해해 가지고 국가가 조금 더 늦었지만 올바른 길을 찾도록 그렇게 힘을 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제가 직접 쓴 미국의 선교사들 한국인들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았고 감사감사 또 감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나 우리가 일어서는데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런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이 땅에 기여했는가를 기록한 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애리조나 답사기 이거는 제가 이제 쓴 새로운 형태의 문화 답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 야심적으로 썼던 참 한국의 큰 문제가 이 소위 선거 공정성 회복입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이 나라의 어려움이 올 걸로 봅니다 다섯 권을 제가 직접 썼으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쓰지 않았지만 정말 명저서인 김동주 박사가 쓰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어김없이 오전 4시 50분에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일요일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님 후원해 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